카야, 어떤 날이 오고 있는지 알아? 우리 강아지 생일? 아니, 우리 쉬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때가 오고 있어. 7월 1일이 다가온다는 건 휴가의 시작이 다가온다는 거지. 맞네, 나 잊어버리고 있었어. 이번 여름이 우리 생애 최고의 여름이 될 거야. 나 벌써 바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제일 맛있는 음식을 주문할게요. 맛있게 드세요. 냄새 너무 좋다. 신선한 과일도 있어요? 여기요? 원하는 만큼 드세요? 엄청 빠르네요. 서비스란 이런 거지. 여기 영수증이요. 얼마든 상관없어요. 저에게는 황금 카드가 있거든요. 이걸로 이 레스토랑 전체도 살 수 있어요. 어? 이상한데? 왜 동전 소리가 나지? 카야, 그만 정신 차려. 으, 그만해. 이게 뭐야? 우리 아예 돈 못 모았어. 그걸 잊고 있었네. 아, 맞다. 나 저금통 있어. 소리로 봐서는 비어있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운이 좋네. 그게 다야? 이런. 우리 어디 가려면 돈 좀 벌어야겠다. 섬아, 기다려.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나 아이디어 있어. 저기요, 아가씨. 제가 새차를 10달러에 해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새차장보다 훨씬 싸요.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필요 없다고 했어요. 욕심쟁이군.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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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받아라. 이 악랄한 좀비들아. 저기 애야. 나 너에게 창의적인 숙제가 있는데 저기, 저기 있는 저 차에 그림 좀 그려줄래? 문제 없어요. 좋았어. 답례를 해줄게. 여기. 이건 내 거야. 우와, 감사합니다. 모든 사업은 초기 비용을 필요로 하죠. 너한테 드디어 데이트 신청했어? 그 사람 결정하는데 엄청 오래 걸린다. 이 여자분이 내 그림을 좋아하면 좋겠다.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줘. 저기, 얘야. 뭐하고 있는 거야? 저기요, 아가씨. 마음이 바뀌셨나요? 돈은 줄 테니? 이거 다 닦아줘요. 빨리만 끝내줘요. 하라는 대로 할게요, 사장님. 이것보다 쉬울 줄 알았는데 결국에 그 친구가 너무 임무에 지나쳤네. 마스터 레오의 시그니처 레모네이드예요. 꼭 사세요. 적어도 맛은 보세요. 제발요. 레모네이드 하나 주세요. 레오가 심각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요. 어떻게 저 사람은 많은 손님을 가졌지? 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조금 싸게 파는 거야. 레모네이드 사세요. 3달러예요. 왜 안 통했지? 뭔가 진지한 움직임이 필요해. 고마워요. 어떤 사업도 초기 비용이 필요하지. 팝빛은 언제나 통하지. 여기 팝빛 레모네이드 원하시는 분 있나요? 15달러밖에 안 해요. 한정 주문 받아요. 저 살래요. 저도요. 저기 잠깐만요. 어디 가세요? 이건 공평하지 않아. 여기 레모네이드 나왔어요. 좋아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기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받을 거예요. 휴, 피곤하다. 저기 누워있는 사람은 누구지? 혹시 카야인가? 카야인가? 새우튀김. 카야도 오늘 일을 열심히 했나 보다. 마무리를 도와줘야겠어. 자, 이제 됐지? 이 페인트가 잘 안 닦이네. 그치만 큰 문제는 아니지. 춤추기 싫은데. 리어? 여기 너무 아름답다. 드디어 바다에 왔어. 난 우리가 섬을 가기 위해 충분한 돈을 모은 걸 믿을 수 없어. 내 꿈이 현실이 되고 있어. 수영하러 가자. 어, 좋아. 잠깐, 이 맛있는 냄새는 뭐지? 음. 어, 물고기가 보여. 신난다. 너무 행복해. 난 헛된 걸 위해 열심히 일한 게 아니지. 나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지금 찾아야겠어. 배가 고프시나요? 아니면 특별하고 맛있는 걸 먹고 싶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트룸 레스토랑으로 오세요. 음식. 그거지. 돈을 가져가자. 리오는 어차피 지금 돈이 필요 없으니까. 신난다. 난 바다가 너무 좋아. 여기서 당신은 최고로 신선한 해산물과 이국적인 과일을 맛볼 수 있어요. 아주 올바른 태도네요. 저기 개가 있어, 카야. 그거 봤어? 카야? 어디 있는 거야? 카야가 수영을 못하면 어떡하지? 음, 여기 없구나. 카야. 카야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만약 모래사장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리길 바라야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것 같아. 내 꿈에서보다 냄새가 더 좋아. 오는 동안 너무 피곤했어. 그리고 너무 배고파. 여기요, 주문할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저희 메뉴에요. 저 제일 비싼 샌드위치랑 샐러드. 와, 알겠어요. 아, 그리고 디저트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많은 장식품을 달아놓은 거야? 젊은 아가씨, 음식 나왔어요. 오,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끄러워 보인다. 맛은 괜찮으려나? 굴은 어떻게 먹는 거지? 그냥 먹는 건가? 으, 잘못된 선택이었어. 화장실에 가야겠어. 돈을 잊어버릴 뻔했네. 내 동생 본 사람 없어요? 계약하셨나요? 아니요, 저 닮은 여자를 찾고 있어요. 여기 있었어요. 음식을 많이 주문하고 사라졌어요. 저도 지금 그분을 찾고 있어요. 가족뿐이신가요? 만약 그분이 당신의 동생이라면 여기 주문하신 것 돈 다 내셔야 해요. 카우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 아니에요. 그 사람 몰라요. 아마도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걸 거예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제가 상상하고 그게 틀린 것일 수도 있죠. 날 믿다니. 저기, 잠깐만요. 내 동생이 사라졌어. 100달러? 카우가 실수로 떨어뜨렸나? 만약 납치당한 거면 어떡하지? 좋아. 난 이제 부자야. 거기, 너희 둘.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봐봐. 난 내가 사고 싶은 건 다 살 수 있어. 그거 딱 내가 필요한 건데. 저기, 내 거야. 손대지 마. 누가 좀 도와줘요. 오, 아니야. 우리 다른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을 텐데. 포기해. 나 간지럼 안 타는데. 돈은 넘겨.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렇다면 돈이랑 같이 이 여자를 훔쳐야겠군. 안 돼. 도와줘. 어, 진정해, 리오. 최선을 생각하고 계속 찾아보자. 아, 어떻게 할지 알겠어. 스케치를 해보는 거야. 우린 쌍둥이잖아.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서 카에를 볼 수 있어. 벌써 보고 싶네. 하지만 지금은 낙담할 때가 아니야. 행동할 때지. 내가 널 찾을 거야. 자, 얼굴 윤곽부터 시작해보자.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나저나 나 꽤 잘생긴 것 같네. 그리고 여기서 보는 바다가 엄청 멋지다. 나쁘지 않은데? 아, 풍경을 그리는 게 아닌데. 시간 낭비했어. 이 그림은 카에를 찾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 거야. 우와, 멋진 정교한 그림인데. 저기요. 제가 그 그림을 사고 싶은데요. 아, 네. 당연하죠. 여기요. 멋지네요. 천 달러? 흠, 내가 스냅챗 필터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카에를 얼굴이랑 똑같겠지? 됐다. 현대의 문제들은 현대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지. 이게 도움이 될 거야. 휴, 이제 좀 낫다. 다시는 굴을 안 먹을 거야. 어? 진짜 원주민들인가? 난 활을 가지고 있지. 저녁거리를 사냥할 거야. 난 낚시를 할 거야. 그럼 나는 비가 오게 만들 거야. 우우, 우우, 우우. 안녕하세요. 당신은 어느 부족 출신이지? 같이 사진 찍어요. 아니면 돈을 받으시나요? 저게 뭐야? 끔찍한 발명이잖아. 누가 돈을 던져요? 좋아요. 보아하니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네요. 여기 보세요. 사진 잘 찍혔네요. 이거 마법인가? 우리 손님에게 저녁 대접할까? 미안하지만 거절해야 해요. 어디 있는 거야? 어, 카여야. 드디어 찾았어. 지나갈게요. 또 다른 이상한 사람이네. 실례해요. 음, 중요한 건 카에를 놓치지 않는 거야. 나 몸이 안 좋아. 멈춰. 이런, 도와줘. 어디 가는 거야? 내가 거절해서 저 원주민들이 화가 났나 봐. 이 오토바이 좀 빌려야겠다. 저기요. 뭐 하시는 거죠? 얼른 가요. 이거 제 오토바이에요. 내리세요. 저 정신나간 원주민이 따라오고 있어요. 더위 먹으셨나요? 거기 있구나. 거짓말하던 게 아니었네요. 얼른 출발해요. 왜 도망치는 거야? 카여야. 휴, 집이 제일 안전해. 어우, 안 돼.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뭐죠? 드디어 널 찾았어. 리오? 리오? 왜 옷을 그렇게 입었어? 못 알아봤잖아. 널 찾아서 사방을 돌아다녔어. 근데 네가 도망치기 시작했지. 어, 어색해지는데? 나 피곤해. 미안해. 여러분, 저희가 다음 휴가를 어디로 가야 할까요?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요.